두 번째로! 한 번째로! 첫 번째 그이 여기 있어요! 아! 여기 있어요! 사랑해! 사랑해! 아주 좋아요! 어마어마어마! 굉장히 좋은데요! 우리 꼬마시장님 박수 불러주세요! 한 번 전해드릴 거예요! 두 번째 어르신이 만나보겠습니다! 두 번째 어르신이 어떨까요? 언택트와 함께 하잖아! 바닥 속 두루룩 두루룩 아기 산업! 어르신이 어떨까요? 오늘 언택트와 함께 지켜있는 두 번째 꿈이 만들어보겠습니다! 박수 좀 올려주시고요! 마지막으로 한 장 더 받아볼게요! 우리 어린이들 사이에서 일어나서 맞으시고! St. Kim Card sú! 공간은 저진 그런 âniv 흥년간 같으니 첫 번째는 고맙습니다! 우정이에요! 여성불들 모두 열심히 하시네요! 우정도 좋아! 우정도 좋아!